오늘의 패턴 코리안 뭐뭐할 기분이 아니에요 뭐뭐할 기분이 아니에요 뭐뭐할 기분이 아니에요 I am not in the mood for noun I am not in the mood to verb Okay, look at the example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I am not in the mood for a joke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다음 문장입니다. 다음 문장입니다. 한국어를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. I am not in the mood to study Korean. 한국어를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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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수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. 지금 수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. I am not in the mood to take a class. 지금 수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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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수고했습니다. 자, 화이팅!